1. 공기 중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공기가 차단되면 중압이 촉진되어 경화되는 접착제로 진동이 있는 차량, 항공기, 동력기 등의 풀림을 막거나 가스, 액체의 누설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는 3. 혐기성 접착제 2. TPM의 5가지 기본 활동이 아닌 것은 4. PM 설계와 초기 유동관리 체제 확립 3. 다음 중 회전체나 회전죽의 흔들림 점검, 공작물의 평행도 및 평면 상태의 측정에 사용하는 공구는 2. 다이얼 게이지 4. 단면도의 해칭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동일한 부품의 단면은 떨어져 있어도 해칭의 각도와 간격을 같게 한다 5. 원심식 압축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고압 발생이 가능하다 6. 윤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금속 표면에 접촉하여 금속의 산화현상 촉진 7. 기어 손상의 분류 중 피칭과 관련이 있는 것은 4. 표면 피로 8. 볼트 너트의 잼 토크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1. AF 9. 나사의 제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나사와 암나사의 결합 부분은 주로 암나사로 표시한다 10. 윤활이와 비교할 때 그리스 윤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냉각작용이 우수하다 12. 삼상유도 전동기의 과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으로 인한 전원 차단 12. 료 표기된 나사가 의미하는 것은 1. 관용평행 수나사 A급 13. 기계장치에 사용하는 실 중 많이 사용하는 오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사용 유체의 다른 재질의 종류가 단순하다 14. 파이프의 도시 방법에서 유체의 종류 중 공기를 뜻하는 기호는 1. A 15. 윤활제의 급유방법 중 순환급유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적합급유법 16. 다음 중관 이음 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올더미음 17. 예방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고장정지 또는 성능저하를 가져오는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이러한 상태를 제거 또는 복귀시키기 위한 보전 18. 원심펌프를 사용하여 양정을 높이고자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다단펌프를 사용한다 19. 송풍기의 점검사항 중 운전 중 점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데어링의 진동 20. 다음 그림 기호가 표시하는 것은 3. 제삼각법 22. 기어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기어가 회전할 때 기포가 발생하지만 유압펌프로도 사용할 수 있다 22. 글루브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압력 강화가 작다 23. 유성기어 감속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kW 이하의 소형은 유욕윤화를 한다 24. 유체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기 위한 밸브는 2. 체크밸브 25. 설비 계획 단계에서의 생산성 측정에 척도로 맞는 것은 4. 제품 단위당 투자비 26. 설비 관리를 수행할 때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일반 관리 기능, 기술 기능, 실행 기능 및 지원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일반 관리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설비 성능 분석 27. 고장형의 치명도 분류해서 미우 STD-1629의 표준은 고장 영향도와 심각도를 4가지로 분류하는데 틀린 것은 4. 가끔 고장 28. TPM 전개상 중요한 5가지 활동과 그 세부 내용이 잘못된 것은 2. 작업자의 자주 보전 체계 확립 수시로 수리할 수 있도록 공구 배치 효율화 추진 29. 치공구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부착과 해체가 어렵더라도 정밀하면서 세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0. 보전성 공학의 기능에서 보전도, 프로그램 준비, 사용자와의 정보 연락 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전도 계획 31. 품질 보전이 설비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 중 틀린 것은 3. 설비의 설정 조건 변동이 용이하며 자기진단 기능을 요구 32. 설비 관리의 변천에서 공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연장 개선의 수단으로 설비 관리를 보전도 중심으로 하는 설비 관리는 4. 종합 생산성 관리 33. 문제 해결의 단계별 전개 방법에서 목표 설정 시 이용되는 QC 기법이 아닌 것은 3. 특성 요인도법 34. 가공 및 조립형 설비의 6대 로스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3. 순간정지 로스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불량품에 의한 불량 로스이다 35. 자주 보전의 전개 단계가 바르게 된 것은 2. 초기 청소 발생원 인골 란 개소 대책 청소 금유 기준 작성과 실시 총점검 자주 점검 36. 장치 공업에 있어서의 개장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3. 제품이 연속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치식, 자동지시식, 기록식 계측기가 주로 사용된다 37. 설비 종합 효율을 구하는 식은 3. 설비 종합 효율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 38. 배열 횟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4. 열사형의 효율이 높은 설비나 열 수송 중에 세어 나오는 열은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9. 예방 보전의 효과를 설명한 것 중 거리가 먼 것은 4. 예비품 재고량의 증가 40. 유압 모터에 비해 공기압 모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2. 배기 소음이 적다 41. 유압 장치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장치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어느 것인가 4. 파스칼의 원리 42. 다음 도면 기호의 명치는 무엇인가 4. 복동 실린더 43. 기어 펌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 가변 용량형으로 만들기가 쉽다 44. 카운터 밸런스 회로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4. 일정한 배합을 만들어 중력에 의한 자연 낙하를 방지하는 회로 45. 포피식 공합 방향 제어 벨브의 장점은 2. 벨브 시트는 탄성이 있는 실에 의해 밀봉되어 공기 누설이 잘 안된다 46. 렘형 실린더를 작동 형식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어디에 속하는가 1. 단동 실린더 47. 유압 유해 첨가제 중 거품성 기포의 발생 억제 및 기포의 분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4. 소포제 48. 유압 장치의 이음 중에서 동관 이음 시 많이 사용하며 분해 및 조립 시 용이한 배관 이음 방식은 1. 플레어 이음 49. 흡수식 에어드라이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취급이 복잡하다 50. 다음 기호는 유량 조절 벨브이다 이 벨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압력 보상 벨브를 내부에 설치하여 부하의 변동에 관계없이 유량을 일정하게 하는 벨브이다 51. 공기 발생 장치에서 공기탱크의 역할이 아닌 것은 3. 압축 공기를 통하여 윤활율을 공급한다 52. 3포트 2위치 변환 벨브를 나타낸 것은 2. 53. 다음 중 유압 회로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상세 회로도 54. 다음 중 크레인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백레스트 55. 일반적으로 공장화재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 소방설비의 부족 56. 안전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2. 불안전한 행동 57. 누전 차단기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1. 단선 방지 58.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위염표지 59.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화염을 접근시킬 경우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인화점 60. 다음 중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도 좋은 작업은 3. 용접작업